보호망 그 전에 베스트 시리즈로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또 그전에는 다른 내용들이고 오늘은 해지만을 바라는 보험이기 때문에 오늘 저 보험안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해지하기를 바라는 역맞은 상품 베스트 5 중에 5위는 바로 피부치 그리고 가부치입니다. 피부치 가부상. 자 일단은 피부치는 피해자 부상치료비 500만원이고요. 그리고 가부상. 가부상은 가족 동승자 부상 위로금 따로 얘기하면 자부상. 재작년도에 판매가 마감했던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목잡고 누우면 자동차 부상 위로금 14등급시에 500만원 아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상 위로금 혹은 가족이 같이 동승이 했을 때 5명 중 1명만 가족 동승자 부상 위로금이 있으면 가족 5명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가족 동승자 부상 위로금과 그리고 피부치 피해자 부상 위로금에 대해서 저 보험안과 한번 지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상 등급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부상 등급이에요. 자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혹은 내가 졸음운전하든 일단은 여러가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병원에 가시게 되면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일단은 등급 판정을 매깁니다. 자 14등급 같은 경우는 7위 이하의 통원 요한은 부상이고 뭐 단돈 사박상이나 염자 여러가지가 될 것 같구요. 뭐 13등급은 8위 내지 14일간의 통원 12등급은 15위 이상 26위 11등급은 족지골관절 혹은 수지관절 탈구 여러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14등급은 가장 약한 등급이고 가장 심한 등급이 바로 뭐냐 1등급이에요. 고관절 그리고 고관절성 탈구 골절성 탈구 1등급이 가장 심한 등급이고 14등급이 가장 약한 등급인데요. 이렇듯 일단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목잡고 누우면 우리가 부상 위로금을 매긴다. 그래서 가족 동승자 부상 위로금 혹은 자동차 부상 위로금 있는데 지금은 나 혼자만 다쳤을 때 자동차 부상 위로금 14등급에서 30만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는 14등급 시에는 무려 100만원까지 가입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손해율이 매우 높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해지만을 바라는 특약이라는 거죠. 또한 일단은 가족 동승자 부상 위로금이라고 저 보험망이 그전부터 설명이 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가벼운 사고 그래서 14등급 진단을 받게 되면요. 나나 아니면 배우자 제가 보험가입을 했어요. 가족 동승자 부상 위로금 그리고 직계가족 최대 5명까지 그래서 저랑 배우자 자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 나 배우자 실제 저희 아들 2명 딸 세아 5명이 타고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고가 났을 때요. 일단 나 혼자만 가입했으면 각각 30만원씩 나 배우자 우리 아들 2명 그리고 딸까지 5명이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예시는 뭐냐면 나나 배우자 자녀 아버지 2명 이렇게 해서 5명 30만원 가입했으면 다 14등급 났으면 30 30 30 30 30 그래서 150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150만원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만약에 가입이 되어있어요. 또 저희 자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운전자 봄이 가입이 되어있으면 저도 150만원 받고 와이프도 받고 자녀도 150만원자 있으면 받고 각각 5명 다 가입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5명 다 가입을 했으면 나 배우자 자녀 이렇게 모두 다 모두 가입지에는 600만원까지 6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별로 틀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년 전에 가족 동승자 부상 위로금이라고 해서 일단 최대 600만원 그런데 이거는 KB나 DB나 메르치 일단은 5명이 다 가입을 했을 경우 그런데 이 특약이 메르치든 DB든 KB든 각각 다 가입했으면 두 구자로 내가 메르치랑 KB 와이프도 메르치랑 KB 자녀도 메르치랑 현대 아버지는 DB랑 KB 손해보 이렇게 두 구자씩 가입이 되었으면 이 600만원을 더블 두 배로 나오기 때문에 12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동승자 부상 위로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고 또한 직원제 보험회사가 해지만을 바라는 자동차 부상 위로금 단독적으로 100만원 가족 동승자 부상 위로금 이런 특약들은 보험회사가 가장 싫어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피해자 부상 위로금이에요 피해자 부상 위로금은 줄임말로 피부치라고 하죠 피부치 같은 경우는 이때 보면 12대 중간실 물론 7번에 보면 무면허 음주 그리고 뺑소니 이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한 9대 질환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가해자가 가해자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내가 이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피해자 신분으로 내가 횡단보도나 여러가지 12대 중간실로 여기 보면 12대 중간실로 내가 차에 치였어요 그랬을 경우 내가 이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피해자로서 14등급 시에 무려 5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등급부터 14등급까지 500만원 9등급부터 11등까지는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부상 위로금 내가 가입했으면 운전자 가해자로 보상을 받는게 아니고 피해자 신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매운 좋은 특약 이런 겁니다 저 보험학 얘기에 나와있는 대로 5위는 피해자 부상 위로금 또한 가족 동등자 부상 위로금 또한 자동차 부상 위로금 14등급 시에 무려 1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4위는 어떤 특약인지 한번 볼까요 자 4위는 응급실 내원비에요 물론 응급실 내원비가 일단은 응급실 내원비가 일단은 지금 현재도 판매가 되지만 비응급실이 없어졌죠 비응급실이 그래서 응급실 혹은 비응급실 담보 이런 부분들 저 보험학이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네 지금 나와있어요 그 전에 응급실 내원비가 사람들이 보험청구 많이 할까 같아서 응급실 내원비 특약 뭐길래 관건은 비응급실이죠 그래서 이 응급실 서로 가입을 하고 해지를 할까봐 가입하고 해지를 할까봐 어떻게 아니 가입하고 해지가 아니죠 가입하고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할까봐 보험회사도 이거는 뭐로 해져든 역선택이 매우 높을 것 같아 그러면서 비응급실 특약을 없앴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응급실 담보밖에 없겠지만 도덕적 해의가 가장 낮은 특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에서는 아 이거 비응급실 가입하고 툭하면 병원에 밤에 새벽에 가서 보험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생각보다 일단은 도덕적 해의 그렇게 리스크는 높지 않다는 거죠 자 응급 비응급 최대로 20만원까지 도덕적 해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손해보험사들은 응급실 내연비 특약의 보장을 보장을 쏙쏙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해당 특약의 응급에 대한 보장임에도 비응급 한도를 경쟁적으로 올리자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일까지 이건 작년 신문이에요 그래서 말일까지 응급실 비응급실이 없어진다 이러면서 작년에 신문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메르치나 이런데도 응급실은 10만원 비응급실은 3만원 삼성화재는 응급실 비응급실 구분 없이 20만원 연시비에 KB도 20만원 누적해서 40만원 50만원 가입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많이 가입하고 있고 또 롯데손해보험도 많이 가입을 했죠 25만원까지 가입을 잠깐 3일 동안 했다가 금융감독에서 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없앴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응급실 내원비특약 10만원 내 비응급실 2만원 4만원 수준이었으나 거의 판매가 중단될 것으로 얘기 되고 있다 쟁점은 이 비응급실 보장이죠 비응급실 금융당국이 해당특약에 제동을 건 가장 큰 이유는 비응급실이에요 감기나 경증질환에서도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이중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근데 비응급실 같은 경우는 내가 몸이 아프든 안아프든 병원에 가서 진찰 독감 감기로 인해서 모든 통원치료만 해도 20만원 나오고요 삼성이랑 KB 라이나 아니 롯데 이렇게 가입했으면 두세개에 중복해서 60만원까지 보험금 받지 않을까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 보니까요 비응급실로 병원에 갈 확률 매우 적고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요즘엔 또 병원 그 의사님들 파업을 많이 해서 응급실 가면 거의 3,4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귀찮아서 거의 안 가는데요 물론 제 고객 중에 지금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꾸준히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거의 안 가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솔직히 비응급실 사람들이 많이 가입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리스크가 크다 안 크다 안 크다는 거 간단히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응급실 담보 정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 응급실 내연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생각보다 많이 안 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예전 자료예요 예전 자료 보면 롯데 거죠 10월달 6일 동안 응급실 내연비 지금 판매합니다 이러면서 25만원 그런데 이게 업계 누적 안 보는 걸로 2,3일 동안만 판매가 되고 원래 말일까지 판매가 되는데 그때 이틀인가 3일밖에 판매가 안 됐어요 손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응급실 비응급실 그래도 유지하시면 비응급실 내가 두 가지죠 보험금을 목적으로 비응급실 가서 진찰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내가 아침이나 점심때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신 분들 물론 비응급실 이 비응급실 비응급실 가입을 한 다음에 내가 응급실 가서 진찰만 받아도 병원비는 실손모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응급실 내연비 가입이 되었으면 메르치든 롯데든 삼성화제든 가입을 했으면 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었죠 그래서 비응급실 롯데에서도 응급실 비응급실 뭐 이렇게 해서 25만원으로 가입이 잠깐 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삼성화제죠 삼성화제도 응급실 비응급실 20만원 뭐 DB도 20만원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DB랑 롯데랑 삼성화제랑 60만원 이렇게 중복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보험료가 11만원밖에 안되는데요 내가 응급실 갔다 삼성이랑 DB랑 롯데거 가입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삼성 20 DB 20 롯데 2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65만원 병원비는 6,7만원 10만원 미만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65만원 한 번 갈 때마다 65만원 두 번 가면 130만원 세 번 가면 195만원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응급실 내원비 지금은 이제 가입이 안되다 보니까 전설의 보험으로 등극이 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안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띄지 아시겠죠 네 자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컴퓨터가 지금 잠깐 머든 것 같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제 카메라가 예 카메라가 네 먹었대요 요렇게 해서 응급실 비응급실 뭐 가입이 되니까 요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문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응급실 내연비 20만원 자 그러면 좀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있죠 어 제 얼굴은 안나오네요 네 제 얼굴은 안나오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 약관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예 응급환자 응급환자에게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1회당 나옵니다 이게 응급실이에요 그리고 비응급환자는 뭐냐면 비응급환자는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 1회당 나온다 그래서 응급 비응급 요런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롯데에서도 25만원 요렇게 가입이 되었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아프면 생각나는 아프면 생각나는 네 응급실 그래서 1년 넘게 독감 요런 걸로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독감이랑도 같이 가입을 시켜드렸고 뭐 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KB도 KB도 이렇게 해서 응급실 비응급실 요런 식으로 가입이 되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성화재도 그렇구요 결론적으로는 응급실 내원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응급실 내원비가 4위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해지만을 바라는 보험회사가 해지만을 바라는 반대로 일단 고객 입장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보험 베스트 5 중에 해지만을 역맞은 상품이 4위가 일단은 5위가 피부치 가부상 자동차 부상 위로금 가족 동승자 부상 위로금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았구요 4위는 응급실 내원비가 4위로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3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3위는 질병수습이에요 질병수습이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1,3종 수습이 요 부분이 3위로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질병수습이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질병수습이 그냥 간단해요 우리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어떻게 나와 있냐면 수술의 정의 수술의 정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죠 이런 문구가 있으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어떤 거 우리가 그 전부터 설명해 드렸던 질병수습이 그래서 레이저 냉동온고술 전기소작술 이 모든 부분은 이 등의 조작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등의 조작 등의 조작에 포함이 되고 단 흡인 천자 조치 신경차단술 미용목적 미용목적 피임목적 그리고 진단을 위한 생검이나 복관경 검사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절단 네 그리고 절제 등의 흡인 천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정 부위를 잘라는 게 절단이고요 그 다음 절제 같은 경우는 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거 그리고 흡인은 주사기를 빨아들이는 거 천자는 뭐죠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의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치료를 하는 게 뭐다 일단은 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바늘 또는 그 천자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병수수비 일단은 요즘에는 이런 절단 절제 흡인 천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생명 뭐 특히 딥이나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종수비에 해당이 안되면 안나오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예전에는 몇 가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레이저나 냉동운고술 발바다 아니면 체외 충격파 이런 게 전부 다 보상을 못 받는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아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단 절제 등의 조작 이런 문구가 나와있는 회사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수수비 그전이나 지금이나 같이 가입은 가능하지만 지금은 매회가 되지만 그전에는 매회가 안되다 보니까 매회가 안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께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등의 조작이는데 애매모호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계약자한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는 거죠 회사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계약자에게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뿐만 아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경우는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보호망도 이건 제거에요 네 제가 발바닥 티눈 같은 경우 피부지한 수수비가 100만원이죠 21년도 그래서 피부지한 수수비 100만원 갱신형 질병 수수비 30만원 이렇게 해서 발바닥 티눈으로 130만원 보험금을 받은 자료에요 물론 지금은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지 않지만 여기서도 보면 농협 50만원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은 사례를 올려드렸구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이 올려드렸는데 특히 요즘에는 종수비 같은 경우도 내시경 카테터신 의료기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종수비도 예전 보험이 매횜도 되지만 요즘에는 면책조항이 많아요 자 봐보세요 체외충격파 창상 절개 및 배농술 이런 여러가지 특약들이 요즘에 생긴거에요 예전에는 이런 특약들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절개 배농술 없었구요 고주파 하이프 용해술 이런 담보가 다 없었어요 요즘에 생긴거에요 왜냐면 매우 매우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요런 부분들 매우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거 같구요 네 엔대수습이나 뭐 여러가지 흡이천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예전에 이렇게 간단했어요 이게 간단했는데 이렇게 간단했죠 몇개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뭔 놈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점점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금을 매우 어렵게 주려고 이렇게 나와있다는거죠 자 또 하나 일단 질병수두비는 예전에 가입한게 매우 좋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면 절대 해지를 해라 진저 해지를 바라는 상품 베스트3로 질병수두비와 종수두비 1,3종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질병수두비는 예전께 더 좋아요 지금껏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항목이 더 많아졌고 레이저 냉동고도 전기소작술 티눈이 안된다고 나와있고 또한 매회가 안되요 하지만 제가 가입했던 2010년도 이때는 매회도 되고 레이저 냉동고술 전기소작술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3종 수수비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지금 7번에 봐보세요 아 여기 어디 뭐냐 수수비 10번에 봐보세요 10번에 보시면 수수비죠 수수비에 의해서 질병이나 재해로 1종부터 3종까지 있어요 1종 3종 1종이 30만원 물론 많은데는 60만원까지 있는데도 있고요 2종 같은 경우는 50만원 있는데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도 매우 많았다는 거죠 3종은 200인데 300까지도 가입이 되는 회사가 은근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1,3종이 왜 좋냐 진단비는 점차 감염 갈수록 안좋아져요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암이나 유사암 뇌질환 심장질환도 요즘에 희귀질환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한 보장범위가 더 넓어지고 보장한도도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오히려 더 안좋아졌고 진단비는 옛날게 더 좋고 요즘게 더 좋고요 옛날게 더 안좋아요 진단비는 하지만 반대로 수수비는 1,3종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1,5종 그 다음에 1,7종 8종 ADRG 시행수수비가 가장 안좋은데요 이 1,3종이 왜 좋냐 모르는 사람들은 1,5종 1,7종이 3종 4종 5종 6종 7종이 생기다 보니까 보장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하는데요 1,3종을 더 늘려 틀린거에요 그리고 1종이 지금 30만원 있지만 60만원짜리가 있었고 2종이 1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요 이 1,2종이 우리가 흔히 하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1종이 용종제거 2종이 예전에 100만원 150만원짜리도 있었는데 이거는 50만원밖에 가입이 안됐네요 왜 좋냐면 바로 이거에요 골이식술 예 2종인데요 2종 써있잖아요 1,3종에서 2종에 2008년도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치조골 이직수술 특히 옛날 PCA거죠 치조골 이직수술 시에 2종에서 100만원 나왔다는 겁니다 골이식수술 하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하고 임플란트 시에는 보상을 못 받지만 임플란트 전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임플란트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됨 그래서 임플란트 전에 치조골을 하는 것은 골이식수술에서 2종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무슨 문제 있어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보험회사가 해지만을 바라는 보험 해지만을 바라는 보험 베스트 5 중에 3위로 질병수수비와 그 다음에 질병수수비와 다음에 1,3종 수수비로 저 보험왕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시면 매우 매우 좋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 보험왕 지금 2위로는 어떤 게 과연 있을까요 자 3위로는 보험회사가 해지만을 바라는 보험 베스트 5 중에 일단은 3위가 질병수수비 1,3종 수수비예요 자 그 2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피부질환 수수비예요 피부질환 수수비 자 피부질환 수수비 정말 손해율이 높죠 일단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피부질환 수수비는 여기 보시면 이 질병분류코드 예 이 질병분류코드가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질병분류코드 질병분류코드 그래서 L코드죠 L0연소부터 L9까지 이 중에 하나가 나와야 일단 어떻게 된다 이 중에 하나가 나와야 일단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L84예요 L84 L84에 보시면 어... 지금 L84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네 제가 예전에 보금청구했던 요 내용인데요 L84가 바로 티눈 및 구둔살이에요 티눈 및 구둔살 티눈 및 구둔살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나와있냐 일단은 티눈 및 구둔살이기 때문에 L84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티눈 및 구둔살이 L84 그래서 티눈 없이 구둔살만 있다 구둔살 없고 티눈만 있다 이게 다 질병 분류 코드 L84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어... 피부지한 수수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코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 저 보험항에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얘기 얘기와 같이 지금 19년도 19년도랑 그 다음에 22년도에서도 역시 지금 티눈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숭소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웬만하면 보험사들이 거의 다 안 주고 있습니다 뭘 안 주고 있냐면 보험금을 지금 안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매우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보험금을 안 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저도 법적으로 싸우려고 하는데요 지금 피부지한 수수비 지금 모든 보험회사에서 질병과 그냥 피부지한 수수비 안 나오고 있는데 순수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Mauro 버 pump Extra Holl Heather Will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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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